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와이틀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에 고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2주마다 한 번씩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네 보고 싶으셨나요 정말 시간이 쏜살 같군요 네 자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요 하나은행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하나은행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에 오르내렸던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특정은행의 개별 상품 얘기라서 이걸 뉴스에서 해야 되나 일종의 홍보니까 싶은데 워낙 많이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하나은행이 적금을 하나 내놨는데요 월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적금을 붙는 1년짜리 상품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은행명이 KEB 하나은행이었어요 외환은행과 합치면서요 거기서 KEB를 떼고 하나은행으로 바꾸면서 기념해가지고 특판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내일 오후 5시까지 판매합니다 왜 이렇게 몰렸냐 금리 이자를 많이 줘서인데요 기본금리가 연 3.56%에다가요 온라인 채널로 가입하면 연 0.2% 여기다가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연 1.2% 모두 다 더하면 최대 연 5.01% 그래서 몰렸군요 요즘 1%, 2%대 적금 예금인데 5%를 준다고 하니까 엄청 몰려버렸군요 사실 어제는 앱이 다운되기도 했어요 저도 어제 오후 9시 반에 접속했거든요 낮은 안 돼가지고 취재자 접속한 거예요? 여기 가입하려고 한 거예요? 취재를 하려다가 가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후 9시 반에 했더니 대기인원이 2만 8천 명에 대기시간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시 접속하니까 대기시간이 10분 단위로 줄어가지고 기다렸더니 접속을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접속 대기 없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기적금 금리가 예금은행 기준으로 봤더니 평균 연 1.75%예요 그리고 2% 넘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5%를 준다고 하니까 고객들이 몰린 건데 제가 하나은행 측에 물어봤더니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줬는데요 어제 오후 5시만 해도 20만 계좌 정도가 가입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 9시로 53만 계좌 가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33만 계좌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물렸냐를 보면 사실 은행들이 특판예금 적금 내놓으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최고금리 4% 준다 5% 준다라고 하는데 최고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월급이체 해라 공과금 자동이체 해라 계열사 카드 월 30만 원 이상 써라 펀드에 가입해라 이거 이거 다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고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자동이체 딱 두 가지만 지키면 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고요 만약에 하나는 계좌가 없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요 은행 창고 안 가도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나 다 5.01%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있잖아요 최대 3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년이면 360만 원이고 5% 개설하면 큰 돈이 아니 큰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니까 게다가 이게 적금이기 때문에요 1월 그러니까 매 첫 달에 넣은 거는 연 5.01%지만 두 번째 달에 넣은 거는 12분의 11를 곱해하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세전으로 9만 7,500원 세후로 하면요 이자가 8만 2천 원 만약에 한 달에 30만 원 최대 한도로 부었다고 쳐도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워낙 시중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정도만 돼도 여기 다 돈이 몰리는 건데요 금액 제한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금액 제한 없었으면 은행이 망하죠 은행이 오늘 지난해 실적 발표했는데 하나은행이 최고 실적 냈거든요 만약에 이거 했으면 최고 실적 나올 수가 없겠죠 이게 영마진이거든요 완전히 이게 사실 무희엄 자산이에요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까지 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봤더니 코스피 지수가 연간으로 7.7% 올랐거든요 하나은행 이 적금하고 비교하면 2.7%포인트밖에 더 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 위험을 쥐고서 2.7% 더 받자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하나은행 적금이 나은 거죠 게다가 지난해 코스피 일반 그냥 코스피 지수로 보면 그런데 대형주는 11% 올랐지만 중형주 소형주 그러니까 좀 작은 애들 보면 오히려 7.7% 3.1% 떨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우리 세대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과거랑 비교해보면 70년대 80년대는 은행 예금이자가 15% 17% 많이 주는 데는 23% 이렇게 줬거든요 전혀 위험을 지지 않고 저축만 해도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지금은 너무 저금리니까 이런 상품에 사람들이 확 몰린다 확 몰리죠 그런데 이게 내일 오후 5시까지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상품은 없냐 혹시라도 나중에 특판 상품이 나왔다 하면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은행연합회라고 포털에서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예금 금리 상품을 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고 가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조금이라도 좀 더 주잖아요 저축은행 중앙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바일에서 플레이스토어 같은 앱스토어 들어가시면 sb톡톡플러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저축은행 중앙에서 만든 앱이에요 여기 가입하면 저축은행 금리 상품 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의식도 좀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5천만 원까지 되니까요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각 은행마다니까 5천만 원씩 나눠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워낙 요즘에 금리가 싸다고 그래서 통장을 잘 안 들여다봤는데 꼼꼼하게 챙겨야겠네요 네 이거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5% 하루 만에도 나잖아요 30%까지 오르니까 8만 원 받자고 이러냐 싶은데 이게 말씀드린 게 이게 선착순이 아니라 그냥 가입하시면 되니까요 조금이라도 하시면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반등했죠 떨어진 것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중국 주식시장도 연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7% 정도 8%도 낫겠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1.3% 정도 반등했습니다 다행이죠 아무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반등한 것 같은데요 누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스 때 보면 대충 한 코스피가 10%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7% 떨어졌으니까 떨어져 봐야 3% 더 남은 거고 오를리만 남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이 뭐 기회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분도 계시고 시장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는 상품에 돈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곳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 한다 오히려 주식시장에 가지 않고 왜냐하면 부동산은 불폐 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아파트 이름이 실검에 떠올랐던데 거기가 이른바 줍줍 청약이라서요 그건 뭔 말입니까 줍줍 청약이 이게 청약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0평대 이하 청약을 하려면요 청약 가점을 받아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일정 기준이 안 되는 거나 아니면 분양이 미달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돈만 싸들고 가서 청약을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줍줍 현금 부자들이 그냥 시장에 나온 걸 주워간다고 해서 줍줍 청약이라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시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약 시스템이 월요일부터 바뀌었다고요? 네 이게 청약이 청약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통장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아파트 투유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청약이 여러 가지 자격이 있잖아요 가점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실수로 혹은 모르고 청약 대상이 아닌데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됐다가 나중에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금융결제원이 아니라 부동산과 좀 관련된 국토부 산하의 한국감정원 여기로 서비스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 투유가 아니라 청약홈이라는 applyhome.co.kr에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왜 이관하기로 했냐면 2018년에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9.13 대책 내놓으면서 청약 자격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그럼 청약 자격을 좀 강화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할 수 있는 감정원으로 이관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이관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 시스템을 받은 게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 시스템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자료들을. 설 연휴 직전에 받았어요 2주 동안에 이걸 다 이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어제 오전 8시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다운 네.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괜찮다니까 어쨌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바뀐 청약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자장 중요한 게 청약 자격 검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자 본인의 주택 소유 확인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자격 사전 관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기존의 아파트 투유에서는 청약 가점을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입력을 했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단순 계산 착오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청약 홈 바뀐 시스템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를 입력하면 가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100% 완벽한 건 아닌데요 가점 예외 규정만 한 10개 정도 달하고 유권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참고를 할 뿐이지 정확한 건 아니다 라는 게 감정원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청약 자격 확인을 하려면요 청약 홈에다가 미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나서 자격 중에 다자녀라든가 노부모 부양 등 이런 세대원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세대원이 공인인증서로 이에 먼저 동의를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청약이 오늘까지인데 급하게 세대원 동의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아 놓으시면 청약 자격에 미달돼서 청약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청약 자격되는 세대원 동의 다 받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청약 지도를 통해 청약 단지와 인근 시세를 환연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고 하니까요 과거보다는 좀 더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약 시스템 이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꿨겠죠 쉽게 말해서 집을 좀 사도 될 만한 사람이 청약을 해서 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오늘 지난해 11월에 1차 합동조사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실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탈세, 실거래가 허위 신고, 대출 전용 등 의심 사례 768건 적발해가지고요 발표를 한 건데요 이번 조사에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한국감정원 부동산 실버래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20대 A씨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내 돈 1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1억 원으로 서초구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샀냐면 저도 목이 메 있는데요 4억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부모가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온 거죠 이건 증여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여 의심된다고 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기 돈이 5천만 원 있는 어떤 사람은 강남에 17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한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한테 시세가 12억짜리인데 5억 원 낮춰서 7억 원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탈법, 편법이 난무하군요 이렇게 적발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운데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있을 텐데 일단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이 있을 텐데요 대출 규정 위반은 금융이나 금감원이 들여다봐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고요 만약에 위반했으면 탈세가 가장 많은데요 탈세는 굉장히 큰 범죄인데 맞습니다 국세청에 바로 통보를 해서요 국세청이 자체 과세 정보나 아니면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자금 출처를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의심 사례가 101건이 있었거든요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 무서운 게 무섭다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강력한 대책이다라고 하는 게요 국세청이 이번 합동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조사와 2차 앞으로 진행될 3차 조사에서도요 그럴 것이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9일 날 신년을 맞아서 전국 세무관사장 회의를 열면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나서가지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증여나 아니면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거나 부동산을 사는데 이렇게 뭔가 탈세 혐의가 있다라는 걸 다 적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앞으로 떳떳하지 못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 봉사할 거다라고 언퍼를 놨습니다 대부분 사례가 증여를 해야 되는데 꼼수를 써서 증여를 안 하고 사실 세금 제대로 내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증여세가 물론 상당한 퍼센테이지입니다마는 법에 정해진 건 내야죠 알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별개로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도 강화되죠 일단 정부 세율 자체가 정부 안에 따르면 0.6에서 3%로 올린다는 건데요 이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됐고 이번에 한 게 뭐냐면 종부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처리했습니다 그 개정안이 14일까지 공포돼서 시행되는데요 이거는 종부세율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종부세의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종부세의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라는 건데요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이나 땅이 굉장히 많아서 100억 원치 있는데 이거는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건 일종의 특혜잖아요 세금에 그래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더 강화했습니다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당초에는 연 5%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5%로 했습니다 과거에 연 5%였을 때는 2년 만에 10% 올려놓고 연 5%니까 이것도 빼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을 빼버려서 5% 이하여야 됩니다 올린 게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여로만 해야 되고 그런데 한 번 계약을 맺으면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 계약 자체를 이렇게 해서 조금 까다롭게 해서요 사실상 종부세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라니 기자는 자가입니까? 네? 자가입니까? 네. 저는 은행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실 정도나마 우리 집이 된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아까 우리 주식 얘기 잠깐 했는데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은 올랐다는데 그건 왜 그래요? 이게 사실 설명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일단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비트콘이 일종의 안전자산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금과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금이 인플레이션 해치기능이 있어서 시장이 위험할 때 금으로 몰리잖아요 그럼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중국이 어제 주식시장 개장하기에 앞서서 인민은행이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205조 원 정도를 풀었습니다 왜? 시장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시장의 돈이 풀리면 당연히 화폐가치는 하락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금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치기능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얼마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기자였습니다 3부수도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옵니다